오늘은 여호수와서 1장 6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멘탈이 강한자가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강한자가 되고 싶어하는 것이 사람들이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쾌적한 삶을 살고 건강을 유지하고 또 경제적으로 좀 풍요롭게 살고 또 사회적으로 또 지위가 어느 정도 인정함을 받는 그러한 삶을 통해서 강한자로 인정함을 받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나는 열심히 노력한다고 했는데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했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잘 이루어지질 못하고 또 성과가 있질 못하고 또 때로는 몸도 약해지고 또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또 사업에서도 항상 사업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갑작스럽게 그 사업에 문제가 생겨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생기게 되고 또 육체적으로도 질병이 갑자기 나도 모르게 그러한 문제들로 인하여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야말로 내가 왜 이렇게 약한자가 됐는가 나는 좀 강한자가 될 수 없는 것인가 나에게 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분석해보고 여러 가지 그 이유를 찾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 문제 속에서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또 그로말미야마 마음이 늘 불안하고 성령 충만한 그 기쁨이 넘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풍성한 생명을 누리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원하는 것은 우리가 요소와서 오늘 본문의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강하고 담대하여 내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법을 잘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러나 시우치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약속을 주셨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함을 누리는 그야말로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것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가 돼야 돼요? 강한 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저절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가난한 땅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본인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돼야 돼요 어떻게 도대체 강한 자가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미래가 내가 인생을 마칠 때 그 마치는 순간에 모두가 다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참 그분 존경할 만했고 그분이 베푼 은혜가 컸고 그분의 삶이 참 위대하고 본받을 만했다 이렇게 후손들로부터 자녀들로부터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것이에요 호랑이는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이름, 명예를 남기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누구 이름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는 이름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거야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과연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또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존경할 만한 그러한 부모나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 참 그렇게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잘 되길 원하시는 것 건강하게 되길 원하시고 그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러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디모드의 후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곧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 마음이란 그 말의 뜻은 푸뉴마, 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영 바로 성령을 말씀 사랑의 영 능력의 영 또 근신하는 절제의 영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강하게 설 수 있는 것인가 인생의 풍파와 바람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러한 과정들을 누구나 격제하냐는 사람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바로 엘 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또한 요호와 라파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아직 살고 있구나 그러니 과거에도 내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치료해 주시고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엘 샤다의 하나님의 역사신 바로 예수와 마하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경험하며 간증하며 예수님을 높이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강하고 담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기초가 중요해야 돼요 기초 건물도 기초가 아주 건전해야 태풍이 불거나 뭐 홍수가 나도 넘어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집안이 약한 곳에 그냥 얼렁뚱뚱한 그냥 속성으로 그냥 건물을 지었다가 과거에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와우아파트 붕괴 제가 어렸을 때 중학주의 땐가 그 와우아파트가 그냥 하루아침에 다 붕괴되고 성수대교 그냥 나가 그냥 갑자기 이유없이 그냥 가라앉아 버렸잖아요 산풍 백화점 붕괴 수천 명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 이유가 다 뭐냐 기반이 확실하지 않고 건물 구조가 튼튼하지 않냐고 그냥 속성으로 그냥 막 빨리 짓고 겉으로만 그냥 잘 지면 되는 줄 알았지만 그러나 그 후유증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것을 토대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 한국 건축이 세계적인 명성을 누리고 있잖아요 유명한 세계 최고 높이의 건물 여러분 어디 있는 줄 아세요? 그 두바이에 있잖아요 두바이 두바이에 브루즈 할리파라고 하는 그 건물 유명한 건물이죠 그걸 우리 한국 아마 삼성에서 지었죠 확실한 줄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건설 한국 회사에서 그걸 지었다 이거예요 유명한 말레이시아의 쌍둥이 빌딩 그것도 한쪽은 일본 한쪽은 한국이 지어서 한국이 먼저 6일 먼저 올라간 거예요 유명한 건물이죠 뿐만이 아니라 대만이든지 베트남의 가장 높은 건물 다 우리 한국 건설에서 지은 거 아니에요 그만큼 우리가 많은 시련과 연단과 어려움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얼마나 그 토대가 중요한 것이죠 모든 것은 기초가 튼튼해야 해요 그 기초는 뭐냐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반석 위에 지은 집이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 같아요 홍수가 나고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같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창수가 나면 집안이 흔들려서 그냥 쓸려 내려와 버립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 인생의 건축도 우리가 굳건한 말씀의 반석 위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영원 불변한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인 예수 그리스도에 위에 우리가 지어졌다면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사업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다시 넘어지지 않으려고 다시 일어선다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비록 창은 깨지고 흔들릴지는 있지만 무너지지 않는다 이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한 자가 될 수 있는 건가 강한 자가 되어야 우리가 형통한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여호소와 1장 6절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인데 세부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또한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첫째로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육체적인 체력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체력이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해도 기초 체력이 좋지 아니하면은 누리지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만큼 생각하고 있습니까 투자하고 있습니까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요 명예를 잃으면 반을 잃은 것이요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그래서 그 건강은 육체적인 건강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 사회적인 건강 영적인 건강을 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첫째는 육체적인 기초 체력 근력이 강해야 되는 건 근력이 그래서 우리가 유산소 운동하고 근력을 하는 역기를 들고 기초 체력을 다지는 거예요 근력만 좋아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또 지구력이 좋아야 돼요 그것을 지탱하는 힘 이런 것이 좋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근육을 지구력을 늘리기 위한 그러한 또 무산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지탱하는 힘 근력 지탱하는 힘 또한 심폐 기능이 좋아야 하는 거죠 심폐 기능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관이죠 다른 것은 손 하나는 잘라줘나 골절이 돼도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요 그러나 심장이나 폐가 다치면 숨을 쉴 수가 없고 심장이 뛰지 못하면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심폐 기능을 좋게 하는 여러 가지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 이거 기초 체력을 하는 데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민첩한 그리고 평영성 균형을 잡는 그런 운동 우리가 검진할 때 어르신들 검진할 때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게 평영감과 얼마나 다리 하나를 들고 오래 서 있나 그리고 앉아있다가 저기 한번 다섯 발자국 휙 갔다가 빨리 와보십시오 이거 다 싫으면 얼마 보면 빨리 일어나서 빨리 돌아올 수 있나 이게 참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안 돼요 금방 근육이 민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기초 체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체력을 잘 유지하는 사람은 아주 나이가 들어도 민첩한 평영성과 근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강해진다고 해서 돈 많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강해지는 거예요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 건강 유지해야 돼요 그런데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또 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노스웨스턴 의대에 린지 폴 교수팀이 재산을 잃은 사람의 건강을 한번 살펴봤어요 갑작스럽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이 사망률이 두 배나 높아진다고 했어요 두 배나 그래서 그 스트레스 그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도 많죠 옛날에 우리 IMF 당했을 때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율이 급격하게 올랐잖아요 노숙자들이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서 건강도 파괴되는 겁니다 일반적인 사망률보다도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쳤을 때 두 배나 사망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자가 되려면 무조건 근력만 강화되고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제적인 풍요로움도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로 뭐 한다고 그랬어요 부욕해야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기복적으로 일한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서 연합하게 되면 그 연합한다는 걸 뭘 말하냐 우리가 세례나 침례를 받는 게 있잖아요 저는 침례교 목사이기 때문에 침례를 할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바 되었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 하면서 물에 사장없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때는 온 힘을 다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이에요 이걸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비결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모든 질병은 사망은 말이에요 병으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죄에 싹쓴 사망이에요 사망이 오기 전에는 반드시 병이라는 것이 오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을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 죄를 짓고 나면 죄 회개하고 용수함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마귀가 틈탈 수 있는 빌미가 구멍이 나는 거예요 구멍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죄로 얻는 우리가 쾌락이나 좋은 것 이런 여러 가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쾌락을 누리려고 하는 것 이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받는 대가가 얼마나 크냐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기초 체력을 열심히 기르기 위해서 운동하고 식이요법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한 영성 가운데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하게 붙들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형통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받아들여요 여러분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원치 않은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하게 사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거 아니에요 한 번도 예수님이 너 병이 너한테 있는 것이 좋으니까 나는 고치지 않겠다 하신 적이 없다 이겁니다 모든 병은 육체적인 병 이러한 병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 것은 나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려 하시기 때문에 병이 있는 것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너 겸손해야 되니까 너 병 가지고 있어라 이렇게 하신 적이 없는 겁니다 바울이 내가 육체의 가시를 가졌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았다 그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몸의 질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의 가시가 아닙니다 원래는 육신의 가시예요 육신 썩어져가는 육신이란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의 치명적인 뭔가 가시가 있었다는 거야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사탄의 사자 아닙니까 귀신의 역사 아니에요 사탄의 사자는 무엇입니까 귀신 아닙니까 여러분 귀신의 역사가 바울을 괴롭혔다 이거예요 교만해질까 봐 거만해질까 봐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고 더 낮아지게 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악한 더러운 마귀의 사자들이 더 이상 사도 바울의 사역을 해방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능력을 부어주신 거 아니에요 이길 수 있는 능력 알렐루야 사랑해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가진 것도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야 돼요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을 저는 그렇게 멘탈이 강해지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멘탈 멘탈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판단하는 능력 정신적인 세계의 체력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력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멘탈이에요 사람의 멘탈은 다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만 자극이 와도 금방 낙심하고 좌절해요 아이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야 나는 원래 뭐 이런 거에 약한 사람이야 그저 그냥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겠나 이렇게 자포자기하고 사는 사람들 그러니 어떠한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니까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 능력의 영을 주신 거예요 사랑할 수 있는 영을 주신 거예요 절제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강한 멘탈을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강한 멘탈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독일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한 자가 되기 위한 세 가지 조건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칼테코프 아주 냉철한 머리예요 뇌 냉철한 머리 두 번째는 하이세스 하이세스 이것은 뭐예요 뜨거운 가슴이야 뜨거운 마음 열정적인 마음 세 번째로는 아이사르네 네로펜 이것은 강철 같은 신경이야 신경 사람들은 뭐 냉철한 머리도 있고 뜨거운 마음도 있지만 신경이 약한 사람은 금방 포기하고만 지구력이 없어 강한 멘탈이 없기 때문에 이거 바로 강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 아이사르네 네로펜이야 강한 신경 어떠한 환란과 역경과 비난과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냐는 멘탈을 소유한 사람 이러한 자가 믿는 자의 특성이 되어야 한다 이거입니다 모세가 그랬고 따윗이 그랬고 우리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다 강한 멘탈을 가졌어요 사도 바울을 보세요 그렇게 매맞고 굶주리고 헐벗고 추위당하고 말할 수 없는 핍박과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음모와 이런 가운데서도 사방으로 의교 싸움을 당하셔도 내가 물러서지 않냐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너지지 않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강한 멘탈을 소유하는 사람들의 특성이 이것이 바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생기는 거예요 마음의 화평 육신의 생명입니다 강한 멘탈을 가진 자가 육체적으로도 강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새롭게 마음이 변화를 받으면 얼굴이 달라지는 겁니다 피부가 사실은 마음과 직접 연관이 있어요 피부 트러블이 자주 나는 사람들은 마음 속에 혹시 불평과 원망이 있는가 불화가 있는가 염려와 근심이 많은가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나 피부가 환하게 얼굴 표정이나 얼굴에서 풍기는 이러한 그 평안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강한 멘탈을 소유하기 위한 네 가지의 수칙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의 나의 감정을 휘둘리지 말게 해야 돼요 사람은 자기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좋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인정함을 받을까 이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주체가 흔들려 버려 그냥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기의 어떤 고집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그러한 주관적인 그러한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철학이나 세상 철학이 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어떻게 비난을 하고 어떻게 핍박을 하고 잘못됐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진다 그 말씀을 나는 결코 붙들고 결코 말씀을 내가 놓치지 않아야 한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말씀 오늘도 여호소와 1장 6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여호소와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잘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이라 네가 물을 건너갈 때 불가운데 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상하지 못하게 할 것이야 태우지 못할 것이야 이것이 강한 자가 되는 비결 아니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냐는 사람의 판단에 내 자신을 맡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가 지금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56편 11절에 다윗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적지를 향해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다 여호와를 의지하여 성벽을 뛰어넘는다 용맹하고 담대한 믿음을 우리는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방해하고 회방하고 비방하고 불평해도 원망해도 흔들리지 않냐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하신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쓴 적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인생의 성패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성패는 사람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맥이 중요하고 나를 도와줄 스승이 중요하고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말이나 말이라는 거에 띄는 말이죠 티타는 말 병거에 의존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전쟁은 내게 속했어 나를 의지하고 달리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사람의 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휘들리지 마세요 사람의 평가에 휘들리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아나 무인격으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 고집대로 니네들 마음대로 말해라 마이 동풍 상관없어 메아리일 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 떨어야 된다 이거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거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것이 현명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로 강한 자는 새로운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날로 뭐해지는 거예요? 새로워지는 거야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닌 것입니다 구태의연하게 그냥 꼴통 보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그 보수나 뭐 진보나 이런 말 자체를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은 사실은 어떤 정치적인 하나의 논리에 있는 것 뿐이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새로운 변화예요 새로운 도전의 직면에서 내 자신이 그 도전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기서 마음이라는 것은 영이 아닙니다 누스 생각이에요 생각을 마인드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이건 내 자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 내 자신의 마음을 내 생각을 늘 새롭게 변화를 시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강한자가 되는 비결이에요 자기 옛날 고지 그대로 그냥 변하지 않고 뭐 그냥 고수하고 이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에 우리가 도전을 받으면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강한자가 되고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변화는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누구를 닮아야 됩니다 누구를 닮아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 그 목표를 향해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담기 위해서 우리는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새롭게 변화를 받는 겁니다 이 변화는 change가 아니고 transform 변형입니다 틀이 변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고 온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내가 변화되는 겁니다 변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8장 29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시는 자들을 또한 선택한 자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분명한 목표가 미리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예요 바로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맏형이 되세요 맏오빠예요 맏형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기 위해서 그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데이아르데시 샤르덩이 말한 창조적인 진화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피저물러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는 매일매일 변화시켜야 돼요 창조적인 진화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진전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까 어제의 나가 오늘의 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기와요 조각가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깎아내고 그 목표된 예수님의 형상으로 만들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빚으시고 쪼개시고 부시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 번째로 강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을 용서하고 수용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자신을 용서해야 돼요 내가 저지른 과거의 그 죄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내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 너는 죄인이야 너는 마땅히 이 형벌을 받아야 돼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근거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해서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후에는 그 죄를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스 10장 17절에 보면 그들의 죄와 그들의 율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나니 왜 다시 기억하냐 하나님도 잊어버리신 것을 왜 기억하냐 이거예요 그 마귀의 죄책감 계속적인 송사 고소하는 거예요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의 죄를 인식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과거의 우리 죄가 나를 붙잡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미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워져 버린 거예요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지함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너를 해방하였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이 우리 가운데에 도장이 찍혀진 거야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년부터 택정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미리 아신 자들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입니다 상하 여러분 유명한 소설책이 있죠 주홍글씨라는 소설 아시죠 주홍글씨라는 호선 너세니안 호선의 작품 중에 주홍글씨인데 그 내용을 본 여성인 해스터라고 하는 여성이 있는데 영국에서 남편을 떠나서 미국으로 이주를 했어요 남편이 나중에 오기를 그런데 미국에 살면서 다른 남자와 간음을 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발각이 되고 결국은 재판을 받았는데 너는 일생동안 내 가슴팍에 빨간 글씨로 A A라는 말은 어들트리 간음이란 말이에요 어들 A라고 하는 글자를 딱 붙여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심판이 내려진 거예요 판사가 그 얼마나 참 무서운 일이에요 지금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게 해서 평생을 어떤 죄로 인해서 그냥 고통 중에 사는 겁니다 헤어나오지 못해요 또 어떤 사람은 죄를 밥 먹듯이 짓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려 뭐 이까지 거 죄 예수 믿고 거듭남 다 용서 안 받았는데 밥 먹듯이 죄를 그것은 양심의 화인 맞은 자는 다시는 제사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모독하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연약해서 다윗처럼 범죄할 수 있지만 다윗은 딱 한 번 하고 끝났어요 그 나이 들어서 그냥 몸이 차져서 그 아름다운 여인 아주 처녀 여인을 갖다가 몸에 품어줬지만 그 다윗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주온 글씨와 같은 낙인을 받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난 아담과 하와의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주온 글씨가 우리에겐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우리 주님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육체로 오셔서 죽음을 당하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일을 멸하신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마귀를 멸하셨다 이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성경이 뭐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은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양 같은 언순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만 표현된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의 사자예요 가장 동물 중에 동물의 왕인 사자의 표상이에요 마귀를 멸하시고 마귀의 일까지도 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승리하신 하나님 우리로 해방시켜주시는 유다의 사자이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 유다의 사자가 바로 골로세서 2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고 구경거리로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담대함의 비결 강함의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함 비둘기같이 순전하고 뱀같이 지혜롭지만 그러나 사자와 같이 담대하고 강한 자가 됩니다 바로 유다지파의 사자야 다윗이 유다지파에 나왔잖아요 다윗의 자선으로 그 계보를 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의 계보를 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렇게 기가 센 게 뭡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유다 사자지파에 우리는 기운을 타고났다 이거야 그 말씀을 그들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우리는 유다지파의 사자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계보를 이어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사자와 같이 담대하여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승리가 바로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그 비결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알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됩니까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근력을 키우고 육체적인 기초 체력을 키우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정신적인 강한 멘탈을 소유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강한 능력의 영으로 두려움의 영을 물리치고 사랑과 능력과 근신하는 영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함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유다지파의 사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으로 우리는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3장 12절 말씀 그대로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하나님 내 구조로 영접하여 말로만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스승이 되어야 되는 것 예수님이 나를 주관하시고 모든 일거수 일투족을 예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신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살기 결단하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조로 영접하지 못한 자는 지금 이 시간 예수님 제게 오시옵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천국 갈 때까지 그리스도의 그 담대함과 사자의 그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강하고 담대함을 받아서 죄를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의 자아를 이기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야말로 적과 꿀이 흐른 영원한 풍성한 생명을 우리에게 내려주심 저에게 내려주심 감사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수님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가난한 땅을 정복하는 놀라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여름으로 추원합니다